사단법인 효문화지원본부가 경북지역 이장 등을 통해 추천받은 효도가정 중 100곳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이 단체는 효행 장료로 가족 해제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효도가정 100곳씩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데 올해 8회째로 경북의 100가정을 시상했습니다. 당초 시상식은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에 취소되고 개별 시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시상식은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시상식은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길 돌아보세요 새벽이 참날받은 부모님 생명 오늘은 부모님 생명하려는 날 내 갈 일은 오늘만은 생각하세요 오늘은 부모님 생명하려는 날 내 갈 일은 오늘 부모님 생명하려는 날 내 갈 일은 오늘 부모님 생명하려는 날 내 갈 일은 오늘 부모님 생명하려는 날 오늘은 부모님 생명하려는 날 부모님 생명하려는 날 부모님 생명하려는 날 부모님 생명하려는 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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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